법률방송에서는 그제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 독점과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앱 수수료 30%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앱 개발자나 중소기업체들이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에 제출할 집단신고서 초안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취지와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앱 개발자들을 대리해 공정위 집단신고를 준비 중인 법무법인 SN 정종채 변호사가 작성 중인 신고서와 심사청구서 초안입니다. 신고서와 청구서는 세 갈래입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입니다. 피신고인은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와 같은 한국 사업장 외에도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의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구글과 애플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생산하는 안드로이드폰은 구글이 iOS 체계의 아이폰은 애플이 앱장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한국 앱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이런 독점 구조 위에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통해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앱 매출의 30%를 일률적으로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결제 사업자가 끼어들 여지나 앱 개발자나 업체들이 수수료를 조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도 30% 앱 수수료를 받아들이거나 이를 거부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개발한 앱을 출시 판매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결제 시스템이 외부에 있고 그 수수료들은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은 자기들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두 회사가 공이 전체 매출의 30%를 결제 수수료 및 모바일 시스템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시장 지배적 지휘 남용 신고입니다. 신고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2항에 의거해 구글과 애플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의 인지 신고 등 조항은 지난 5월에 개정된 것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 거래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로 하고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지배적 지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휘 남용 행위에도 해당하는 만큼 공정위가 면밀하고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조사가 다 진행되고 나면 공정 거래 위원회의 검사에 해당하는 심판관 측에서는 조사를 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규제 방안이나 시정 방안을 공정 거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공정 거래 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과징금이나 시정 조치 등을 내리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인앱 구매를 통한 30% 앱 수수료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나 콘텐츠 업체들은 해당 약관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수수료는 30%다. 딱 정해져 있고 거기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고객, 우리 앱 개발자들한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약관 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약관 작성과 거래의 주체가 구글 코리아나 애플 코리아가 아닌 미국 등 해외의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어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약관 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약관 작성과 거래 주체를 떠나 인앱 결제를 통한 수수료 계약이 국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종채 변호사의 말입니다. 신고서와 심사청구서에 피신고인으로 미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구글과 애플의 주요 해외 사업장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앱 수수료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를 기초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 사업장에서